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댄스 스튜디오의 씨누, 저스틴, 로자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바에서 새롭게 비긴너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긴너 클래스란 무엇인가요? 네, 비긴너 클래스란 춤을 좋아하지만 기존 수업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춤을 취미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쉬운 난이도의 클래스입니다. 춤을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든지 언제나 스트레스 풀러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안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고 강조해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예시 안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5, 6, 7, 8 1, 2, 3, 4, 5, 6, 7 이렇게 보셨다시피 저희가 빠른 박자가 아닌 느린 박자에 맞춰서 쉽고 재밌게 안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비긴너 안무는 언제 언제 하나요? 저 저스틴은 매주 화요일 그리고 신우 선생님과 오세빈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 수업입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 비바 댄스튜디오 서울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항상 공식 올려드릴 테니 확인 부탁해요. 각자 선생님이 계정이 뚜렷하게 드려나는 안무로 비긴너 클래스 준비했으니까 공지 꼭 확인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반가운 분, 안녕!